농연입니다. 1월, 2월, 3월 앞에 12월이 있긴 있어요. 내가 12월을 하다가 12월을 중간에 해가지고 출력을 안해놨는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쪽 가면 갈수록 진화를 하기 시작해. 자, 봅시다. 어디 갔나. 자, 어이구. 이렇게 이제 온도도 적고 이렇게 내용을 자꾸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두 줄을 하다가 세 줄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2차비대부터 해가지고 짜잔 짜잔 점점점 이쁘게 꾸미는 중이죠. 도마호톤 이게 뭐냐 이렇게 들고 온 분도 계시고 와카라 이런 분도 계시고 자, 봐봐요. 뭐고? 이런 분들 많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도 좀 해놨고 근데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많을때는 2시간 걸리더라구요. 어제부로는 이렇게 작년, 금년 시세도 전년, 금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더 이쁘게 컬러도 좀 넣기 시작했고 이게 3년 쌓이면 충분히 기가 막힐 거에요. 뭐 결과적으로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지금 투자하는 거에요. 쉽지는 않아요. 자고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라서 목 아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자 항상 음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절박한 사람이길 바라고 어 2, 3, 40대 그리고 5, 60대 그리고 7, 80대 세월은 흐릅니다. 음 그 세월에 맞게 좀 더 더 어 선배면 후배들한테 음 어른이면 자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그런 길을 계속 찾아 볼게요. 음 이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 3년 후에는 다시 재가공을 할 거고 어 이걸 토대로 어 우리 업자님들 좀 광고도 좀 받을 거고 어 이걸 토대로 자 우리 어 여러분들한테 음 상생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농혈은 할 겁니다. 어 오늘 오늘 당장은 못하지만 내가 3년, 5년, 7년, 10년 더 나아가 20년, 30년 그 세월을 멈추지 않고 자 하루에 뭐 다섯 놈과 다니면 어때? 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모아낼 거고 충분히 차후에 팡 우리 후배들한테 음 기감이 될 겁니다. 자 많이 도와주세요. 음 이게 제 역할입니다. 자 비론은 음 우리 고객님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됩니다. 저는 어 2,300명 보고 흘러가요. 어 2,300명한테 2,3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미 기존에 저한테 전적을 다 도와주신 분들 계세요. 음 열동이면 천만원 스무동이 천만원 자 그런 분들이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음 쇼어 파이팅!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어 오늘보다 더 나음을 꿈꿀 겁니다. 음 이상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음 아 근데 말이 파이팅이지 어 이 길이 쉽진 않아요. 음 자 우리 40대 후배님들 음 파이팅하시고 자 50대 선배님들 음 언제나 우리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70,80대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어르신들께서 있어서 지금 현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